자, 셋 16, 듣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의 정답은 3번, 의자, 의자였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 벽돌, 벽돌, 자, 23번, 수박, 수박 번날레, 커르브자우, 23번의 정답은 3번, 24번,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켓 폴, 켈더이처, 24번의 정답은 4번, 자,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4번, 일륜차입니다, 일륜차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빨래방입니다, 3번, 빨래방. 세탁소시터퍼럭처, 빨래방자인, 예사리, 터스비밀마, 해리그레이커, 자, 스테이, 앞으로 누가 리에러하이러, 아플레일레, 루가두네, 머신절러하이러, 자, 스테이, 오피스, 타운호, 자, 스테이, 빨래방번처, 노래방, 피시방, 찐질방, 자, 스테이, 빨래방호, 26번의 정답은 3번,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리 멀멋 거르더이처니, 대세, 2번,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8번, 녹차, 그린티, 꺼티처, 엑두이딘, 자르, 빠츠, 빠쩌다, 천이, 대세, 2번, 다섯잔 있습니다. 자, 29번, 경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타디움장인 거강처, 3번, 편의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쪼비스건타, 편의점은이, 비버리파티, 이제 맞은편에 있습니다. 29번의 정답은 3번, 자, 30번, 뿌루슬레소대, 어디에서 만날까요? 과왕베통키, 데스퍼치 아우노석근에쿠라챙, 1번, 시티얼어가리베투누코스토처, 오지처, 30번의 정답은 1번, 31번, 뿌루슬레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거서리 아우노석근에, 뭐털럽, 게이 오피스 버설마, 꾸리라에쿠 만찰레, 빠우나 아우던끼리, 수화가 쳐 됐고, 옳타마, 거서리 아우노석근에, 멋내고, 옳타라, 대세일레, 또, 수뇌네 만찰레,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예, 띠타우마 아이고, 우대세, 버타 아우노석근에, 자, 제 컴퓨터 시차, 어플라이 거르누콜라기, 아잉, 31번의 정답은 4번, 32번,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마 부알라이, 폰 거르누 봐요.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구라챙, 1번, 호, 폰 거랭, 예, 32번의 정답은 1번, 자, 33번, 자, 프루슬레 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지를 옮겼나요? 컨트랙고서머에, 어버디, 시티에러, 깡걸네 타운 소르누 봐요?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구라챙? 예, 어헝, 아니요? 컴퓨니코 어스탈레 가로다, 팩토리 번다 거래.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정답은 3번, 자, 34번, 먼저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세요. 슬루마 넘버 티켓, 2ืODatori dou소 채 relate to the bus at the bus. 테스포츠 아우노석근에, 34번의 정답은 2번 자, 35번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재미있잖아요 멋진 코리아코 티비 시리얼 멍버라운츠 러마일로 쳐니 제스파치 아우노 우지꾸라짱 짜루었다오르마데 1번 데이터 멋번이 아저깔데레 두비로 했고 저 멋떨러 멋번이 코리아코 티비 시리얼마 데에레 헤르다이 썸머에 비타우다이 저 번넬고 알다오 35번의 정답은 1번 36번 프루슬레 번에 짜레이 사레두이버죠 액진 아랑고롱키 뭐일할래 어일레 썸머 깜씨티에 고쳐인어 더스민이 어져이 버치 아랑고롱 데서일레 정답자인 두이짜리스 썸깨꺼르네 두이넘버호 37번 프루슬레 번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깨 머더 띄용키 뭐일할래 전자사전을 사려고 왔는데요 일렉트로니 디셔너리 키너 아엥 데서일레 우지꾸라짜인 2번 37번의 정답은 2번 38번 두이짜나 백틸레 꽝 배척기 어디에서 만납니까 띄어 헤른다게리 수르마 프루슬레 컴퍼니 어가리 베트누 코스도 쳐버네 더러 뭐일할래 볼리짜인 가웅띠로 비즈니스트리퍼 에러 시티올 어가리 베트누 람으로 쳐 졌으라 데서일레 시청앞페에서 38번의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39번 프루슬레 먼뻐라운 에꾸라 게호 머일랄레 시티 먼뻐라운 처키 가웅먼뻐라운 처키 쇼대꼬 또에 프루슬레 짜인 머짜인 가웅먼뻐라운 처 기너 번닭게리 서울 짜인 수비다 처 더러 액턴 베스트 처 저틸 처 더러 머짜인 어수비다 보였다 보니 한적한 시걸이 더 39번의 정답은 2번 40번 프루슬레 냥 니누버요 번닭게리 머일랄레 비치마 또 수록차 번짜 거의 쇼대꼬 그래서 프루슬레 어띵 제키코 퍼켓마 라켓뻑지 미르생 어일레 러가웅 번닭고 그래서 수록차 번짜 너러가이 꼴레 냥 러가웅 번닭고 그래서 일레 수록차 번짜 너러가이 꼴레 냥 니에 꼴 티요 40번의 정답은 2번 이것으로 셋 16 듣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ლ